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NYIC의 경제, 복구, 복원 담당 매니저인 프레드리카입니다 오늘은 기업신용과 중소기업을 창업시 이를 개인신용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신용이란 무엇일까요? 기업신용은 기업명의에 속하는 신용으로 대출을 할 때 채권자에게 이 기업이 대출을 갚을 수 있을지와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개인신용은 무엇일까요? 기업신용과 마찬가지로 개인신용은 명의에 속하는 신용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알려줍니다 기업신용과 개인신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업신용은 보통 더 높은 한도를 제공하므로 더 비싼 품목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하여 출장경비를 지출하거나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신용은 고용주 식별 번호 EIN과 연결되며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업신용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누구라도 기업신용 점수와 신용기록을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개인신용은 보통 신용한도가 낮으며 사회보장 번호와 연결되고 개인적입니다 이는 누구도 개인신용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기업신용과 개인신용을 분리해야 하나요? 왜 중요한가요? 첫째, 보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 점수와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매출이 적거나 손실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에 반영되거나 채무를 갚아야 할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둘째, 세무상 기업거래 및 경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자체에 한도대출이 있으면 대출을 받거나 기타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이제 기업신용을 설정하는 4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기업구조를 선택하고 고용주 식별 번호를 신청하며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마지막으로 신용 정보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기로 결정했다면 가장 적합한 기업구조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구조에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LLC, 협동조합은 모두 기업신용과 개인신용을 분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유자를 기업과 분리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신고서에 법인소득을 보고하고 개인자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모든 부채 및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업과 개인신용을 분리하지 않는 유일한 기업구조입니다 여러분의 중소기업이 적합한 기업구조와 각 개별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 링크를 따라 NYIC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중소기업 가이드를 살펴보세요 다음으로 고용주 식별 번호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고용주 식별 번호 AIN은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 정보를 설정하기 위해 기업에 할당된 번호입니다 세금 아이디라고도 합니다 링크를 따라 IRS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EIN에 자세한 정보를 얻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 계좌입니다 법인 계좌는 창업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 기업 및 개인자금을 분리하여 보호하면 개인신용과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법인 계좌로 고객은 온라인 및 신용카드 결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제는 귀하 또는 귀하의 개인은행 계좌로 직접 전달됩니다 또한 법인 계좌를 통해 직원들이 대신 일상적인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입니다 법인 계좌를 개설할 때 은행에서 신용한도액을 개설하여 대량 구매를 하고 신용기록을 확립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받거나 다른 유형의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 및 기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공급자, 공급업체와 신용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업 신용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웹사이트 nyic.org와 중소기업 페이지를 방문하여 더 많은 리소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또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소셜미디어 페이지를 팔로우하여 NYIC의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